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1년 1월 5일 화요일 기준 미국 증식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500 상위 그리고 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빅6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그리고 오늘의 ETF 5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감 후에 주요 종목의 등락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3대 지수 및 섹터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경기 지표 개선과 함께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바오가 0.55% 상승했고 S&P500이 0.71% 상승했으며 나스닥은 0.95% 상승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는 전일 하락분의 일부를 만회하는 모습이었고요. 중소형 지수인 러셀 2천은 1.71% 상승하면서 어제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고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10개가 상승했고 1개가 하락했습니다. 에너지가 4.53% 급등했고요. 소재가 2.3% 산업재가 1.02% 상승했습니다. 이상 3개 섹터가 1% 이상 상승했고요. 유일하게 하락한 섹터는 오늘 부동산으로 0.08% 하락했습니다. 오늘 S&P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종합에너지 업체인 옥시덴탈페트롤리엄입니다. 오늘 10%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나이아몬드백에너지도 9.67% 상승했고요. 독립에너지 탐사 생산업체인 아파치가 9.55%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메르선 오일, 오일필드 서비스 업체인 헬리버튼,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EOG 리소시스와 대본에너지, 그리고 CMRX에너지, 패스, 그리고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가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S&P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메리사인이고요. 3.32%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사무실 전문 리치인 보나도 리얼티 트러스트가 2.78% 하락했고요. 주택건설 업체인 풀트그룹이 2.7%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업체인 포티넷, 신용평가 업체인 무디스,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인 피델리티 내셔널 인포메이션 서비스스, 시금료 업체인 크래프트 하인즈, 복합 유틸리티 업체인 CMS 에너지, 금융서비스 업종 리치인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 그리고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피너클 웨스트 캐피탈 등이 오늘 파이오니어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시가총액 기준으로 6개 종목의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6개 종목 중에 5개 종목은 전일 하락세의 절반 수준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이 1.24%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1% 상승했습니다. 아마존 닷컴은 1% 상승했고 알파벳은 0.81% 상승했으며 페이스북은 0.7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오늘 0.73%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캐노코드 제노티라는 투자은행에서 아이폰 12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공간으로 투자회견 매수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145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개별 이슈가 없었고요. 아마존도 큰 이슈는 아니고 뉴스가 몇가지 있었습니다. 스펙인 노선 제네시스와 인수합병을 통해서 상장 예정인 전기차 업체 라이언 일렉트릭과 전기차 공급 계약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JP모간, 버키셔 헬서웨이와 함께 합작해서 설립한 헤이븐 헬스케어 벤처를 해산한다고 밝혔는데요. 3사 간의 비공식 협력은 지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파벳은 회사의 변화를 요구하며 노조를 출범시킨 동사 직원들에 대한 기사가 났었고요. 페이스북은 테슬라가 페이스북보다 시가총액이 커져서 페이스북을 추월했다는 단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도 화제의 중심은 테슬라입니다. 전일 중국 내 강력한 전기차 수요 확인하면서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면에 중국 전기차 관련주는 오늘 차액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니오가 0.54% 하락했고 캔디 테크놀로지가 1.36% 하락했으며 리오토가 4.53% 그리고 샤이펑이 3.99%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장마감 후에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를 540달러에서 81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6개 종목의 장마감 후 주가 동향도 살펴볼텐데요. 애플은 장마감 후에 0.27%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15% 아마존 닷컴은 0.17% 각각 하락했습니다. 알파벳은 0.05% 상승했고요. 페이스북은 0.06% 하락했고 테슬라는 2.4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S&P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합에너지 업체인 옥시덴탈 페트로리엄은 오늘 10.09% 상승했습니다. 디커나 알파벳 3글자 O, X, Y이고요. 유가가 5% 가까이 상승하고 또 ISM 제조업 PMI가 호조를 보이면서 에너지 업종 전반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이아몬드 백에너지가 9.67% 아파치가 9.55% 메로썬 오일이 9.08% 각각 상승했고요. 옥시덴탈 페트로리엄은 장마감 후에도 0.73%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S&P500 중 가장 부질한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베리사인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4글자 V, R, S, N이고요. 오늘 3.32% 하락했습니다. 개별 이슈는 없었고요. 오늘 가치주 순환 매수를 위한 차익 매물 출애가 그 영향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동정업체인 워크데이가 1.19% 하락했고요.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가 0.88% 그리고 인투이트가 0.7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리사인은 장마감 후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4.33% 상승했습니다. 티커나 알파벳 두 글자 M, U이고요. 시티그룹이 디램 가격 상승을 전망하면서 동사의 투자 의견을 매도에서 매수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35달러에서 100달러로 큰 폭의 상향을 조정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램 리서치가 오늘 3.46% 상승했고 어플라이드 머테리얼지가 3.14% 엔비디아가 2.22% 동반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장마감 후에 0.08%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업체입니다. 퍼스트 솔라가 오늘 8.97%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F S L R 이고요. 골드만삭스가 올해 태양광 섹터의 실적 향상을 전망했지만 동사의 경우는 태양광 모듈과 관련해서 중국과의 무역정책 변화 영향으로 향후 2년간 순이익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매도로 두 단계 하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는 101달러에서 81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동정업체인 썬너는 오늘 4.4% 상승했고 솔라엣지 테크놀로지도 1.75% 징코솔라가 1.03% 상승했습니다. 반면 썬파워는 2.2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버스솔라는 장마감 후에는 0.2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어제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중국 이동통신업체인 차이나 모바일이 9.27% 상승했습니다. 티컬은 알파벳 세 글자 CHL이고요. 지난 31일 뉴욕증권거래소가 1월 7일부터 중국 3대 통신회사의 주식거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었는데요. 발표한 지 5일 만에 이를 번복했습니다. 전일 하락분에 2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세계 통신업체 중에 차이나 텔레콤도 8.83% 상승했고 차이나 유니콤도 11.8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으로 중국 관련 기업주들의 상승세가 오늘 돋보였습니다. 핀 듀어듀어가 12.24% 급등했고요. JD.com도 10.6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알리바바는 5.51% 상승했습니다. 차이나 모바일은 하지만 장마감 후에는 2.32%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ETF도 새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세계 주요 지수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아이쉐어즈 차이나 라지캡 ETF입니다. 티컨 알파벳 세 글자 FXI 2.72% 상승했습니다.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52개 중국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04년 10월 5일에 블랙락이 출시했고요. 현재 운영자산 규모는 41억 2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52개 종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웨이투안 8.77%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웨이투안은 중국 대표 생활서비스 업체죠. 음식배달 플랫폼 업체로 유명합니다. FXI는 장마감 0.34%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11개 섹터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가 가장 상승률이 높았는데요. ETF도 역시 에너지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인 XLE가 4.48% 상승했습니다. S&P500에 속한 27개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1998년 12월 16일 스테이트 스테이트가 출시했습니다. 현재 운영자산은 137억 달러에 이르고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엑슨 모빌로 23.22%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XLE는 장마감 후에도 0.1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품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LIT 글로벌X 리튬앤 배터리 테크 ETF입니다. 무려 7.6% 상승했는데요. 이 ETF는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42개의 리튬 채굴 및 배터리 업체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10년 7월 22일 글로벌X 가 출시했고요. 현재 운영자산 규모는 20억 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리튬 업체인 엘버 말이고요. 11.3%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도 0.7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장규 시장 마감 후에 등락 에 대한 주요 종목도 확인하겠습니다. 상승한 종목 중에는 건축자재 업체인 마틴 마리에타 머테리얼즈가 3.25% 상승하면서 돋보였고요. 다음으로 전기유틸리티 업체인 AES가 2.21% 상승했습니다. 또한 보험업체인 언넘이 1.93% 상승했고요. 에너지 탐사미 생산업체인 캐벗 오일앤게스도 1.8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하락한 종목 중에는 생명과학 분야 전문 리치인 엘렉산드리아 리얼 에스테이트 이코티스가 2.1% 하락했고요. 제약업체인 일라이 릴리가 1.81%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경량금속업체인 호맷 에어로스페이스가 1.47% 하락했고 정밀기기 업체인 매틀러 톨레도 인터내셔널이 1.32%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5일 화요일 기준 미국증시 특징종목 안내해드렸습니다. 상추판매수수록 영원 5.3% 카드 4.3% 전문 1.31% 2.31% 2.31% 6.31% 1.31% 2.31% 1.31% 2.31% 3.33% 3.3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